여기는 정글이에요 정글 와 장난 아니야 계속 이런 길이에요 여기 오지 마세요 여기는 장작불 곰탕 해장국입니다 곰탕을 한번 먹고 가보겠습니다 정은이 형 하이 멋진 정은이 형하고 둘이서 사람이 없는 북배산으로 빽빽킹을 갑니다 파이팅 여기가 사리제 버스정류장 종점에 주차를 하고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왼쪽은 북배산 오른쪽은 개관산 정상으로 갑니다 가시죠 정은이 형하고 앉은 우리가 얼마나 됐죠? 어제 맞나? 4년? 3년쯤 된 것 같은데 진짜 많이 됐네 정은이 형하고는 영덕 블루로드도 갔었고 거의 제일 인상이 꽤 낫네요 그치? 좀 올라오니까 이런 마을? 마을이 나오네 글로 하자 왼쪽으로 가야 등산로네요 5초 알바 이벤트 0.5초 네 0.5초 알바 이벤트 자 이제 막간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은이 형이 볼 때 병서비의 장점 쉽게 허락허락하게 나오는 매력이 없어 좀 이렇게 길게 알아가야 알 수 있는 매력이 있다고나 알까? 알면 알수록 진국이다 그렇지 아마 여자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난 잘 모르겠어 매력을 다져진 도로가 끝나니까 다져진 도로가 끝나니까 다져진 도로가 끝나니까 다져진 도로가 끝나니까 길이 막 수풀로 막 막혀있어요 알바하는 같은 느낌인데 길이 맞아요 완전 길이 막혀있습니다 뚫고 가야죠 고! 정글이에요 정글 하지만 이런게 또 이제 진짜 빽빽힌 하는 느낌입니다 아 아 으음 으음 으으으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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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진짜 여긴 우리맛 즐길게 어디벨죠? 어디벨죠? 와 정말 여기 계속 이런 길이에요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입니다 보지 마세요 여기 보지 마십시오 여기는 정글 정글 파이팅 여기 혼자나 밤에는 절대 못 올 것 같아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낮에도 오지 마세요 그냥 저희는 길을 잃었습니다 제가 올라온 길인데 길이 없어요 우리가 가는 곳이 길이지 이제 정상까지 몇백미터 안 남은 상황입니다 정상 100미터 전 100미터 전 여기서 찍으시오 와 와 드디어 정상 북배산 도착 와 아 힘들어 파이팅! 파이팅이요 오지 마세요 야 해방 869m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1박 2일 마치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이제 하산하려고 합니다 저는 좋았어요 형 어땠어요? 좋았지 오지 마세요 다음에는 우리 가덕산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네 이거는 드라이 샴푸라고 바티스테 올리브영에서 구입했습니다 백패킹 다니면서 유용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사봤는데요 하얀 가루 같은게 나오는데 향기는 좋은데 앞으로 안사는거로 안사는거로 안사는거로